K-POP의 매력은 모든 세대가 장르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K-POP의 매력은 모든 세대가 장르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K-POP의 매력은 모든 세대가 장르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품고 있는 흥DNA 아, 공터비하네요? MC요? 아, 일단 소리를 들었는데 V LIVE때만큼 텐션이 안 나오네요. V LIVE나 저희 작품할 때 MC만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분바를 짓어야 되고 재미있게 해서 지금 흥이 나기 때문에 텐션 높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물론 나. 저는 좀 앉아서 마음을 다시 받으려고 올게요. 여기서도 셀프캠 찍을 줄 몰랐죠? 하하하하하 네. 자, 군산 행사 왔습니다. 또 먼 길을 달려서 왔는데 좀 힐링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인생샷 좀 번진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는데 어쩔 수 없죠. 또 열심히 오, 여기도 스스로 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곧 무대 퍼포먼스 할 건데 정말 어 Q&PROVE 할 거예요. 한 번 봐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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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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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프랜드지가 직접 볼 수 없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집에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 응원해주시고 계시는걸 항상 알기 때문에 오늘 무대도 열심히 임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사실 오늘 한국이형이 스페셜 MC더라구요 저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제가 한국이형 진짜 많이 응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무대 끝나고도 한국이형이 계속 저기 MC를 할거 같은데 한국이형한테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주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겁니다 화이팅 지금 살짝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반팔이라 살짝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무대 올라가서 활활 불태우게 오겠습니다 지금은 추지만 이따가는 땀이 막 엄청 흐를거라는거 기대해주세요 저희 무대 예찬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그리고 안 보이시겠지만 별이 엄청 많습니다 이 하늘 별이 아주 많습니다 안녕 무슨 시점이에요? 네 와 보이세요 여러분? 왜 보온 저요? 와 좀 별 이렇게 많이 보이는거 처음이에요 아 솔직히 육안으로는 잘 안보이거든요 잘 보이긴 해요, 소류보다는 잘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했을 때 보이세요? 이게 살짝 멀리 여행 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힐링한 거 봐야 돼요 좀 뭔가 많이 예뻐요, 바늘이 많이 보여요 이 곡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1월 5일에 데뷔했는데도 할 수 있는 곡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2월 5일에 데뷔했는데도 방금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비하인드캠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타 가수분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이 형이 아직도 MC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려고 제가 곁으로 왔는데 한국이 형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전 계속 여기서 지켜볼 거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니까 한국이 형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의 트렌디지도 수고했다 오늘의 트렌디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시 풀리지 않을 대월은 내 서렁에 흐려주지 않고 흘러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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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듯 taş짐 흘러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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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아멘